사랑둥이 오하영씨 어서오세요 오하영씨 인사하기전에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께요 첫번째는 타이틀곡 Don't Make Me Love의 포인트 안무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두번째는 시원 청량한 포즈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오하영씨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하영 그리고 솔로로 데뷔한 오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진짜 신기하네요 처음 해보는데 되게 재밌으실거에요 느낌이 되게 좋네요 자 그러면 오하영씨께 궁금한 TMI 질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데요 데뷔 후 첫 솔로 활동을 시작한 소감을 조금 말씀해주세요 어 일단 멤버들이 없다는게 조금 외롭긴 한데 팬분들께서 제가 가는 곳을 다 같이 동행하고 응원해주셔서 든든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우 멋있네요 신기하다 자 다음 질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앨범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쓴 부분은? 어 신경쓴 부분? 아무래도 멤버들 6에서 하다가 혼자 하니까 라이브나 이렇게 무대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쓴 것 같아요 아 też 저 뮤비 나올 때 바로 봤어요 아 진짜요?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전에 더쇼 방송을 보는데 그곳에서도 오프로디테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이게 말이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찍으면서 굉장히 현타라고 하죠 그게 많이 왔어요 근데 열심히 무대를 준비해주신 작가님과 제작진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돌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잘 어울리는 수식어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꿀보이스 하영의 스피치레스 한 소절 불러주세요 한 소절 I won't be silenced You can't keep me quiet I won't tremble when you try it 까지입니다 스피치레스 프롬 오하영 거의 자스민 공주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영씨 마지막으로 뒤쪽에 와주신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공방에 다 오셨나요? 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그리고 또 저 수영이 제 친구 수영이가 오늘 1등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축하하고 싶구요 우리 와중 빵다들 너무 고마워요 자 앞쪽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마지막 퇴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지금은 퇴근하지만 아직 오늘 스케줄이 안 끝났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라디오도 많이 들어주시구요 오늘 더쇼 같이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하영씨도 안심심한 퇴근길 되세요 감사합니다 솔로 데뷔해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Erick 고맙 gauche 고맙 뒤 ей לח 10 ble ishi 감사합니다.